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지금 막 성도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지난주에 홍콩에서 여러분들 뵙고 네 오늘은 방금 막 성도에 도착했는데요 성도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또 성도에서 팬미팅을 할 예정인데요 아마 저녁이죠? 네 내일 저녁이 7시 반? 네 7시 반 네 내일 저녁에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또 저도 처음 왔는데 호텔 밖에 보니까 예쁜 불 켜져있고 오늘 밤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공부 방법이 감사합니다.